무슨 차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외제차라는 사실이 중요해 오직 안한 여자들은 네가 외제차를 끌고 나왔다는 사실을 안 순간 표정이 180도로 변함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릴 거야 넌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묵묵히 운전만 하면 돼 이대까지 못 들여다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에이 아니에요 이따 카톡 할게요 어 오빠 저기 여보세요 내 말 맞지 소개팅은 말빨이고 오빨이고 어른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니까 외제차 한 대만 있으면 게임 끝이야 나랑은 아무 관계 아니니까 너무 걱정말고 잘해봐